안녕하세요.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 진행하고 있는 김현우 소장입니다. 이번 주에 자가격리 중인 이진우 기자 대신해서 이 시간은 계속 제가 진행 이어나가겠습니다. 국내 식품업체가 처음으로 미국 LA의 대규모 김치 공장을 지었다고 합니다. 미국 시장을 김치 세계화의 전초기지로 삼아서 유럽 등 서구권 지역까지 현지화된 김치를 공급하겠다고 하는데요. 한식을 세계화한다고 해서 김치, 불고기, 떡볶이 같은 우리 음식들이 세계 시장에 진출한 게 꽤 오래전부터 들어온 얘기입니다. 오늘 역시나 박정호 시간에는 한식 세계화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세계 경제 산업계 다양한 현안을 깊이 있고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역시나 박정호 시간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김치를 생산한다는 소식이 들려서 오늘은 한류 열풍과 함께 그동안 추진되어온 한식의 세계화 얼마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박정호 원장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보네. 네 그러게요. 제가 선경제 출연도 하지만 재밌게 듣는 코너가 역시나 박정호 시간입니다. 또 왜 이러세요? 솔직히 찾아듣진 않지만 재밌게 듣는데 오늘은 한식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밥상 얘기하니까 이제 배고플 시간 점심시간도 됐는데 밖에서 먹으면 요즘에 한식 외에도 선택사항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민거리가 더 늘어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만 고민거리가 늘어난 게 아니라 전 세계인들도 진짜 글로벌 사회가 되면서 다양한 식문화들이 외국에 전파되는 경로가 많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상대적으로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한식을 접할 기회가 많아졌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도 또 나가니까 가만히 있어봐. 이탈리아 음식 프랑스 음식 멕시코 음식 다 있는데 우리 한식은 상대적으로 더 날려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식을 좀 외면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어느 나라든 간에 먹거리라는 건 우리 건강과 관련이 직접적으로 부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 하나하나를 관리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뭐라고 브랜드를 명시해서 팔려고 하면 이게 그게 맞는지도 확인하고 단순히 그러니까 건강에 유해하다라는 것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게 맞는지를 다 확인해요. 이게 그게 맞는지라고 한다면 그 이름에 들어간 재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한다는 건가요? 네. 정확한 말씀이세요.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나라는 청국장이 있다면 일본은 뭐가 있습니까? 나또. 맞아요. 그런데 나또는 상대적으로 해외마트를 가면 다 깔려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청국장을 해외에 가서 살려고 하면 없어요. 없어요. 없나요? 없어요. 한입마트에 가면 있죠. 한입마트에 가면.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자, 나또가 뭐죠? 라고 했었을 때 나또란 일본의 전통 음식으로 하는 이런 문과적인 표현 말고 그 나또는 어떤 콩을 발효해서 그 안에는 어떤 성분으로 된 유산균이 몇 퍼센트 이상 함량되어 있고 뭐 이런 것들 있죠. 아, 그냥 단순히 나또는 그냥 콩을 발효시켜 만든 음식이에요가 아니라 그렇죠.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 이런 특징을 가진 그렇습니다. 유산균도 정말 종류가 많잖아요. 그런데 나또라고 부르려면 어떤 어떤 유산균 일련번호를 가진 그 유산균이 몇 퍼센트 이상 뭐로 있어야지만 나또라고 한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총국장은 그게 없어요? 그게 없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없어요. 왜? 그러니까 나또를, 뭐를 나또라고 할지를 먼저 일본에서 우리는 나또라는 걸 오랫동안 먹어왔는데 그것도 집안마다, 동네마다 만드는 방식이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표준안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했고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렇게 해야 나또라고 불리고 그걸 전 세계에 팔기 시작한 건데 그러니 해외에서도 그거를 나또라고 부르려면 그 규격으로 심사하고 평가하고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 기준이 있어야 이건 나또다, 나또가 아니다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청국장 그러면 아마 우리 구수한 우리 두 집안에서 만드는 서로 청국장도 그 성분이 다 다를걸요? 성분을 생각하진 않죠. 우리가 그냥 청국장 그러면 그래 비주얼적으로 향기, 구수한 맛 이 정도면 그래 청국장이 할 수 있는 거고 된장찌개와 청국장을 우리가 구분하는 건 한국인이면 알 수 있는 그냥 기분 속에 넣었던 느낌이잖아요. 그런 게 표준이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안마다 청국장을 발효하는 방법, 절차 그리고 청국장도 어떤 데는 과하게 묵히고 어떤 데 살짝 묵혀서 그럼 그 안에 유산균 성분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갈 수가 없는 이유가 첫 번째 정의가 안 돼 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서 하나만 부연 설명드립니다. 아니 그럼 교수님 일본에서는 각 지방마다 장인들마다 만드는 그 나또 그거를 다 묵살하고 표준안 하나를 만들었느냐 그게 아니라 그 표준안이라는 건 레인지가 있어요. 뭐라고 해야 되나? 범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허용을 한다. 그리고 또 그거의 범주에서 통일할 수가 없는 거는 분류를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도 김치라고만 부르는 게 아니라 전라도 김치, 정상도 김치 이거는 예를 들어서 겉절이 김치, 파김치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 있잖아요. 배고파지네 진짜. 바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라도 각각을 정확하게 정의해서 나가려고 하는 거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전부 묵살하고 하나로 만든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표준화, 규격화가 아니라 어떤 정의, 그 정의, 범주 이런 것들을 왜 안 정의해요? 그게 더딘 건가요? 더딘 거예요. 우리가 눈을 뒤늦게 떴어요. 이거 우리나라에서 큰 이슈가 됐던 사건이 하나 있어요. 아마 인터넷에 이렇게 지금 스마트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검색해보면 나올 텐데 김치 특허, 넷슬레에 뺏겨 이렇게 한번 검색하시면 2010년도 전후에 이 기사들이 아마 대거 나왔을 거예요. 넷슬레에 김치 특허로 뺏긴 적 있어요? 네.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넷슬레라는 세계적인 회사 아시죠? 먹거리 만드는. 넷슬레 그러면 저는 머릿속에 코코아 만든 회사인가? 그 정도 생각하는데. 세계 최고의 식품회사죠. 뭐라고 할까요? 넷슬레가 그 분야에서는 1등입니다. 100년 이상 된 회사고 스위스 회사인데요. 우유, 커피, 과자 등 오만 가지 우리가 먹는 식자재를, 식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그런데 이 넷슬레가 1980년대 초반에 양배추를 소금에 절였을 때 나오는 사워클라우트라는 이종의 뭔가 이 맛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양배추를 하여튼 소금에 절여서 만드는 어떤 음식을 하나 세계 특허를 출원한 거예요. 양배추를 소금에 절이는 것만으로 그게 특허가 되는지는 그것도 희한한데. 네. 그게 왜 되냐면 그걸 그렇게 절였을 때 그 안에 염도가 1.0%에서 4.5% 사이였을 때 생기는 유산균이 있어요. 그 유산균을 본인들이 특허 출원을 한 거예요. 우리 가끔 무슨 특허받은 유산균 우리나라도 이런 거 하잖아요. 바로 이렇게 한 건데 양배추나 우리나라 배추나 그리고 김치 만들 때 소금으로 절이잖아요. 방법은 똑같죠. 방법이 똑같은 거죠. 그래가지고 김치에 대해서 우리도 국제화를 좀 알아보자 해서 나가려고 했더니 김치 안에 있는 유산균 자연스럽게 발효하면서 생긴 우리가 그냥 김치 유산균 이렇게 부르네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특허를 받으려고 쓱 나갔더니만 외국에서 특허청들에서 일단 거부 의사가 막 나오는 거예요. 이거 이미 넷슬레가 특허 출원을 했는데 그래서 아니 넷슬레가 김치를 어떻게 알고 특허 출원을 했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유럽에 이 비슷한 음식이 있었던 거예요. 뭐 그냥 소금에 절이는 음식이 어느 나라들 조금씩은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필 또 그것도 양배추로 절여가지고 이거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특허 출원을 낸 거죠. 그래서 야채 풍미를 더할 수 있는 뭐 이런 소스 뭐 이런 약간의 발효식품 이런 걸로 특허 출원을 미국, 일본 등 14개 메이저 국가의 특허를 받아놓은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게 우리 김치가 이것 때문에 특허 출원이 안 된다. 뭐 한다.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바로 외국에서는 이렇게 자신들 또는 유럽의 다른 국가들 이런 데서 오랫동안 먹었던 것을 국제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로 그게 뭔지를 규명해서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부족했네요. 그냥 우리는 저만 해도 생각이 세계화, 홍보, 널리 그냥 알린다. 김치가 뭐예요? 그러면 사실은 그 정의보다는 이렇게 절여가지고 빨리 내보내야지. 한번 맛보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음식에 대한 정의. 그렇죠. 표준화된 뭔가 이런 것들이 뒤처지다 보니까 오히려 뺏기게 되는 것들도 있는. 맞습니다. 그리고 네슬레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게 1980년대 초반에 등록을 했더니 이미. 이미. 이게 우리가 확인한 게 2000년대 중반이니까 얼마나 늦은 거예요. 그러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보다 세계화가 조금 빨리 된 일식, 중식 이런 것들은 그런 걸 진작에 먼저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맞습니다. 진작에 먼저 했어요. 일본하고 이탈리아 세계적으로 이제 이런 요식업이 발달된 국가들을 좀 보면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하도 제3세계 언어들이 많이 나와서 힘든데 제가 이것도 적어왔어요. 누구한테 물어봐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도 정확히 했는데 리스토란테 이탈리아노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뭐 억양은 좀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건 생략하고 리스토란테 이탈리아노 인증제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 이탈리아 음식은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게 원래 이탈리아 음식으로 조리되려면 이런 레시피 이 규격 안에서 네가 재량껏 해라. 아하 그 외에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탈리아 분들이 우리나라 오셔가지고 피자를 드시면 이건 피자가 아니다. 맞아요. 이렇게 뭐 기겁을 하시면 이건 파스타 아니야. 이건 파스타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그 빵 위에 토핑 올린 거 피자지라고 하는데 그걸 규격을 만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피자고 그건 다른 음식이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인증제를 만들어서 이탈리아 음식을 좀 더 전세계적으로 각광받게 만들고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게 굉장히 또 무서운 어떤 뭐랄까 의도가 있어요. 전세계마다 각국의 입맛에 맞게끔 자체적으로 피자라고 불리면서 여러 버전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불고기 피자 뭐 이렇게. 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진짜 이탈리아 피자 원산지에 대한 부가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맛이라는 건 한 번 어느 거에 길들여지면 그걸 자꾸 따라가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탈리아 원조 맛은 안 보고 불고기 피자, 김치 피자, 무슨 김치전 피자 이런 걸 맛보면 진짜 이탈리아 피자는 맛없게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가서 현지에서 먹었더니 야 이탈리아 피자 맛없더라. 맛없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걔네들 피자 못하더라 뭐 이러나. 맞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러면 경제적으로 큰 부가가치를 잃어버리거든요. 이탈리아 피자 맛을 내려면 꼭 이탈리아 치즈를 가져와야 돼. 이탈리아 밀가루를 써야 돼. 그리고 이탈리아 사람들로부터 이 레시피를 배워야 되라든 등 이런 것들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계속 누리려면 어떻게든 맛의 표준이라는 걸 본인들이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탈리아는 방금 말씀드렸던 다시 한 번만 발언해드리면 리스토란테 이탈리아노 인증제를 누구한테 적극적으로 활용했냐면 외국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증제가 있다고 한들 우리나라 피자집이나 파스타집이 그런 인증을 안 받아도 사실은 판매하는데 전혀 지장 없고. 맞아요. 우리가 먹는데 사실 그게 더 입맛에 맞으면 이건 그냥 이탈리아식 음식이야라고 생각해서 먹어서 별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전혀 문제 없죠. 뭔 문제가 있어요. 우리 입맛에 맛있으면 그게 된 거지. 그럼 그만이죠. 그런데 이탈리아 입장은 그게 아닌 거죠. 우리 치즈 계속 팔아야 되고 밀가루 팔아야 되고 우리 이탈리아 원조를 먹기 위해서 이탈리아 관광도 가도록 유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전 세계에서 이탈리아 레스토랑을 운영하려는 사람들은 이탈리아 사람보다도 이탈리아 사람이 아닌 사람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이탈리아에서 전통으로 인증받은 인증제를 수료했습니다. 이 과정을 열어준 거예요. 그러면 그렇겠네요. 우리나라에서도 이탈리아 피자집 그런데 이탈리아에서 인증받은 피자집이면 이게 전통. 그렇죠. 그래서 그 홍보수단도 주고 그리고 실제 전 세계적으로 맛의 통일도 이렇게 자꾸 팔도록 유도해서 굉장히 전략적이네요. 그렇게 해서 본인들의 여러 가지 경제적 어떤 자기 음식에 대한 주도권 이걸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전략 전술들을 정부 주도해서 한 거고요. 그래서 이탈리아 농림정책부 산하 해외 이탈리아 레스토랑의 고품질 증대 기술위원회라는 산하 조직을 만들어서 이름도 어려워요. 이걸 만들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맛의 표준을 유지하고 있는 전략을 하고 있고요. 일본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일본도 1960년대 정부 주도화에서 일식의 세계화를 추진하자라고 한 겁니다. 1960년대부터 일본이 대표적인 뭐라고 그럴까요. 내부에서 청년 실업난이 조금 고민되기 시작했어요. 베이비부모 세대들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뭔가 일자리를 내부에서만 100% 수용할 수는 없으니 외국에 나가서 니네가 먹고 살아라.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이민 가서 먹고 사는 방법은 식당이거든요. 그렇죠. 처음에는 단순 노동을 하다가. 돈 좀 생기면 가게 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기술이 별로 없으면 이런 걸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외국에서 일식집을 운영하는 스시집이죠 사실.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면 세계 3대 요리로 우리 일식을 올려야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일본 정부에서. 포부가 크네요. 3대 요리로. 3대 요리 그러면 중식 그다음에 프랑스 그다음에 일본 이걸로 해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전에는 이탈리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똑같이 했어요. 표준한. 그래서 모든 음식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밥이잖아요. 밥. 쌀. 그래서 밥 소물리에 인증제를 시작했어요. 밥 소물리에 물을 얼마나 넣고 얼마나 조리하나요? 그걸 소물리에 뭐 있지? 우리로 따지면 이런 거죠. 이 밥 소물리라는 건 진짜 어떤 요리사분들을 다 모아놓고 시험 보는 거예요. 어디에서 밥 다 해가지고 딱 모는데 김포 쌀이네요. 강화 쌀이네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밥 소물리에 인증제를 만들어서 초밥에 그 밥도 하나하나 정교하게 관리하고 이게 어느 초밥에 반드시 일본 쌀을 써서 그렇게 초밥을 만들도록 유도하기 위한 이런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냥 초밥이라고 하면 쌀을 조리해서 만든 밥이라는 거 위에다가 회 이런 거 올리는 게 아니라 단순히 이런 게 아니라 밥도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그 밥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아무나 짓는 게 아니라 소물리에라는 사람들이 지으면 더 인정되죠. 정확한. 그런 일본이나 이탈리아나 정부 주도하에 그런 표준안을 만들고 나갔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많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중국 경제가 청나라 때부터 워낙 평지풍파를 많이 겪었고 중국인들은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 호주, 미국, 유럽 등 많은 국가에서 단순 노동자로 중국인 이민을 대거 많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러시아어 때 미국의 중국인들이 일하러 갔고 호주도 일하러 갔고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영화에서.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됐냐 하면 남 밑에서 정말 노예 아닌 노예 생활을 하면서 힘들게 일하다가 어느 정도 자금이 생기거나 아니면 더 이상 여기에서 내가 일하기 힘들다고 하면 이제 바로 옆에서 자기 가게를 차리는 일을 시작을 하는데 이 중국인들이 또 똑같이 선택한 게 별다른 기술력이 없고 그럴 때 선택할 수 있는 남다른 가게가 0순위가 바로 중식당입니다. 그럼 이 중식당을 먼저 시작한 이유는 중국인들이 대거 이민을 갔었을 때 중국인은 워낙 숫자도 많으니까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떼거지로 가잖아요. 그리고 모여서 살기 시작하죠. 차이나타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일단 0순위로 음식점을 열어서 우리 먹거리는 내가 좀. 고향에서 먹던 맛. 그렇죠. 그걸 해보자 라고 해서 여기저기서 중식당들을 쉽게 얘기해서 정부가 관리하고 아니면 정부가 인증해 주고가 아니라 그때 이민 갔던 사람들이 소상공인으로 여기저기 중식당을 열었어요.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그러고 거기에서 중국인들만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색적인 맛집 찾아서 가끔 안산에 제3세계 국가들 음식점 많은데 가잖아요. 가끔 그렇죠. 그런 어떤 특별한 별미 먹으려고 중식당에 오는 사람들도 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나름대로 중식은 워낙 범위가 다양하잖아요. 정말 다양하죠. 종류가.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입맛에 맞는 사람들도 있고 맞는 요리도 개발도 하고 해서 여기저기 중식당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직까지 표준화가 안 되고 있는 나라 음식이 중식당이에요. 그건 표준화시키기도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특이한 게 있죠. 우리가 중식을 먹을 때는 뭐가 있냐면 냉동식품 즉석식품으로 중식 없어요. 생각해보면. 없어요. 왜 없을까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걸 하려면 낙도가 먼지처럼 표준화가 돼야 되는데 없는 거야. 그래서 그게 정의가 없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해외에서도 중식은 중식당 레스토랑에 가서 그렇게 외식으로 먹는 게 일반적이지. 대규모 유통하고 이렇게 하는 형태로는 초반부터 이런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도 진화발전이 안 돼온 거죠. 그러면 아직도 중국은 그런 움직임? 표준화시키려는 움직임? 지금부터 하기에도 힘들 것 같은데. 네. 없습니다. 아직은 공식적으로 하게 된 건 없고요. 오히려 태국이라든가 인도네시아라든가 이런 국가들이 정부가 좀 주도해서 우리를 4대 음식으로 만들어보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다각적인 준비들을 오히려 제3세계 국가들이 많이 하지. 중국은 또 본인들 스스로도 워낙 갑론을 박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워낙 초창기에 진출해서 중식은 현지화가 다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짜장면하고 중국 짜장면 다르고. 사실 우리가 중식이라고 부르는 우리나라 짜장면이 우리나라 음식. 우리나라 음식이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러다 보니까 이미 약간 손을 내려놓은 거죠. 워낙 초창기에 진출하다 보니까. 지금 와가지고 그건 우리 중국 음식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늦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바꿔서 만들어라는 레시피를 제시하기도 어려워진 거고. 어느덧 1부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시그널 나와도 방송 끝난 거 아니고요. 광고 듣고 저희는 2부에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역시나 박정호 시간 오늘 세계 시장 진출한 한식의 위상과 미래에 들어보고 있습니다. 1부에서 마무리로 우리 중국 음식 얘기하다가 끝났는데 중국 음식에 대한 에피소드가 하나가 기억이 났어요. 뭐예요?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오셔가지고 공부를 하신 중국인 지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맨날 한국 음식만 드실 것 같아서 모시고 가서 이제 중국 음식을 오랜만에 고향의 맛을 보여드려야겠다. 그래서 인천 차이나타운을 모시고 가서 중국 음식을 한번 사드렸는데 이분이 딱 한 젓가락 드시더니 아 이거 중국 음식 아니다. 아니 차이나타운에 있는 것도. 그래서 약간 제가 민망했던 그걸 대놓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맛이 있다 없다를 따라서 아 이거 중국 음식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진짜 표준화를 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 같은데 표준화를 떠나서 특정 국가의 음식 문화가 발달한 국가들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 특별한 이유들이 있나요? 일단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나라 원래 자체적으로 음식 문화가 발달된 나라가 있고 덜 발달된 나라가 있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음식 문화를 해외에 가서 잘 전달해서 발달한 나라가 있고 잘 못 전달한 나라 두 가지가 있겠죠. 먼저 그 나라 내부적으로 그 나라는 맛있는 게 별로 없는 나라야 이런 나라들.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대표적으로 음식 문화가 아주 척박한 나라 하나를 꼽으라면 제 머릿속으로 잊혀지지 않는 나라가 하나 있어요. 어디예요? 영국입니다. 유명하죠. 유명해요. 그래서 영국 음식을 먹어본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조크로 이런 표현을 하죠. 영국인들은 인내심을 기르기 위해 음식을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애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조크입니다. 비하가 아니라. 그만큼 영국 음식은 발달이 안 됐어요. 그리고 아침은 무조건 잉글리시 브랙퍼스라고 하는 늘 똑같은 걸 1년 365일 먹거든요. 왜 그러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있습니다. 영국은 계절적으로 그리고 토양적으로 다양한 식자재들을 재배를 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 흔한이 흔한 유럽 각지에서 나오는 와인 영국산 와인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프랑스산 와인 스페인 와인 이탈리아 와인 다 있는데. 그렇죠. 없어요. 주변 동네에 다 있는데 왜 안 자라고. 포도가요? 그리고 나머지 작물들 뭘 심어도 하여튼 빵이나 이런 것도 프랑스산 무슨 크로아상이라든가 이탈리아상 뭐라든가 이런 건 있어도 영국에서는 그런 것도 척박하게 잘 안 자라요. 식재료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영국인들은 옛날에 여러 섹스피어 작품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 음식을 가지고 찬란하게 묘사하고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하루를 살기 위해서 열량을 벌충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진짜 그 수단이에요. 그게 고스란히 어디로 문화적인 코드가 전달됐냐 하면 영국의 아들나라 어디예요? 영국의 아들나라요? 영국인들이 가서 세운 식민지 나라 미국이죠. 미국도 그래서 똑같이 음식을 대해요. 미국에서 만든 음식 문화가 패스트푸드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나 이탈리아처럼 점심을 2시간 가까이 먹으면서 전식, 메인 요리, 후식, 디저트, 마지막에 차까지 마시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해야 될 열량을 빠르게 벌충하고 갈 수 있는 최고의 효율화된 표준화, 규격화, 공업화, 패스트푸드만 발달하는 거예요. 음식을 즐기는 어떤 문화적인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한. 네. 그래서 그 유럽 각지에 나와 있던 음식들 중에서 영국인들이 기반으로 가서 특히 털을 잡은 미국 같은 경우 샌드위치라든가 이렇게 간편하게 빨리 먹고 끝나는 그런 형태로 패스트푸드가 발달된 것도 이런 맥락인데요. 반대로 프랑스는 어떻게 된 거냐. 프랑스가 원래 음식 문화가 발달될 수 있었던 가장 큰 계기는 이탈리아에서 시집 온 공주 때문인데 이탈리아에서 시집 온 공주가 이탈리아에 발달된 음식 문제를 알려주고 포크와 나이프를 사용하는 방법도 그분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이탈리아 음식들이 전파되면서 프랑스 음식이 발달됐는데 그런데 프랑스는 워낙 기후 환경이 좋지 않습니까? 지금도 전 세계 농업 수출국에 따지면 2, 3위에 해당되는 국가 중에 하나가 프랑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배하는 품목도 많아지고 그거 맛있는데 우리 한번 재배해서 먹어보자. 식재료를 쓸만한 것 자체가 많아서 다양합니다. 바로 그렇게 되다 보니 프랑스의 여러 음식 문화는 지속적으로 발달할 수 있게 된 거고요. 그러니 지금도 음식점 가자 했을 때 우리가 뭔가 남들에게 대접할 때 프랑스 레스토랑 예약했어 이렇게 얘기하지. 영국 레스토랑 예약했어. 이건 안 보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궁금하기는 해요. 도대체 어떤 맛을 가지고 있을까. 물론 이제 맛이라는 게 있고 없고가 사람의 취향이나 입맛에 따라서 다른 거긴 한데 세계적으로 소문이 나 있으니까 영국 음식이라는 게 좀 단순하기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그렇게 음식 문화가 발달한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고 또 두 번째 발달시킨 곳? 세계화시킨 곳? 네. 그거까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외국에 가면 예전에도 한식당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외국에 있는 한식당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나라 토착민들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할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 나라에 방문한 한국인들이 이제 더 이상 못 먹겠다. 한 끼는 우리 한식당 가서 우리 음식 먹자. 즉 정확히 말하면 출장원 아니면 거기 주재원으로 있는 사람들을. 우리 사람들을. 우리 사람들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게 외국 한식당들의 메인 타깃층이었어요. 사실 그게 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입맛에 적응시키는 것보다 안 먹어본 요리를 이거 먹어봐요. 맵지만 이거 맛있어요. 먹다 보면 하는 것보다는 굳이 그러지 말고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장사를 하자. 그랬겠죠. 그러다 보니까 현지의 토착화하고 저변을 늘리는 데 일단 관심이 없었고 그걸 쉽게 알 수 있는 게 거기 가보면 한인 잡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우리들을 위한 여러 내용들이 있는 거지 현지 사람들을 위한 배려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다 있는 곳도 약간 후미지면서 임대료 싸서 어차피 이거는 출장원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고관여 제품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번화가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찾아와서 드시든가. 아니면 여기 계신 분들 먹든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접연이 잘 안 됐는데 요즘은 달라졌어요. 제가 코로나 터지기 전에 마지막 출장지 중에 한 곳이 독일의 베를린이었는데 베를린 거기 저 도와주셨던 분에게 여쭤봤어요. 제가 여기 4년 전쯤에도 또 출장 왔었을 때 자주 갔던 한식당이 있는데 거기에서 또 한 끼는 먹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 그 사이에 여기 한식당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데요. 이제는 뭐 이것저것 제 머릿속에 기억하는 것도 베를린 시내에만 한 30군데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영역을 확장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 전 세계 어디저기 돌아다니면 반드시 있었던 게 스시집인 것처럼 진짜 이제 외국인들도 오늘 코리안 푸드 한식 먹자. K푸드 먹자라는 게 저변화가 됐고 또 인기도 아주 많아요. 그게 우리가 신기한 음식 먹어보면 또 그럴 수가 있잖아요. 아 저 나라가 유명한데 그 음식이 뭐 유명한 애들아 대표적이다더라 그럼 한 번쯤은 먹어보자 라고 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넘어섰어요. 오늘 이 주제를 다루게 된 이유도 LA에 우리나라 한 업체가 김치 공장을 세운다 였는데 거기다 그걸 세울 정도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 맞습니다. 그래서 인제는 현지인들이 우리 예를 들어서 1년에 짜장면 몇 번 드세요? 글쎄요. 한 달에 한 번이나 먹을까? 그거만 해도 벌써 한 달에 한 번 먹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온 것 같아요. 아 김치를요? 네. 그래서 김치 한식을 어 나 이제 한 번 K푸드 먹어봤는데 괜찮아. 오늘 나 짜장면 먹을래처럼 오늘은 거기 가서 불고기에 김치에 비빔밥 먹고 그러고 와야지. 이런 정도까지 된 경우가 꽤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럼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으로서 김치가 위상을 떨친다? 아니면 그런 입지를 갖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 한국 음식을 먹기 위해서 반드시 옆에 있어야 되는 게 김치잖아요. 그렇죠. 뭘 먹든. 그렇죠. 그리고 한국 음식에 김치찌개인지 뭐든지 또는 볶음밥에도 또 김치가 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김치가 얼마나 많이 보급되느냐는 쉽게 얘기해서 그 나라의 한식이 얼마나 많이 보급되느냐랑 똑같아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느냐. 이게 워낙 희소한 음식이다 보니 한국에서 직접 김치를 비행기로 선척해서 소수에게만 팔아도 됐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공장을 세워야 될 정도까지 되고. 거기 현지에서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될 만하니까 일단 만들긴 할 텐데 도전해봅시다가 아니라. 그럼요. 수요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리고 한 가지. 이 공장을 세우기 시작한 분위기는 우리 K-푸드의 완벽한 어떻게 보면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는 전환점이 생긴 겁니다. 왜요. 그냥 단순히 많이 혹은 싸게 현지에서 공급할 수 있는 의미를 넘어서나요. 그게. 네. 넘어섭니다. 이걸 좀 말씀드리면. 이게 저도 이게 OECD 보고서인데요. OECD에서 미식산업이라는 아젠다로 보고서가 한번 나왔어요. 미식산업이 뭐지 해서 봤더니 먹거리. 맛집 산업이에요.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전 세계에서 이제 관광을 어느 나라에 가면 그 관광객이 도대체 돈 뭘로 쓰고 오느냐를 분석을 했는데. 뭐 이제 굿즈 사고 그런 것도 처음 관광 갔을 때나 좀 사지. 대부분은 이제 뭐에 쓴다? 먹는 거. 그렇죠. 먹는 거 보는 거인데 먹는 거의 비중이 평균적으로 따지면 20%가 넘어요. 전체 지출에. 안 먹을 수는 또 없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비싼 돈 들여서 여행 갔는데 그거 그냥 저기 우리 패스트푸드 좀 어디 가나 있는 거 먹기는 또 그렇고. 그건 그렇잖아요. 그래서 비행기표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제일 돈을 많이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미식산업을 키우면 외화벌이도 되고 다양한 부가가치가 창출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했는데. 그때 그 보고서를 읽고 이거 재밌겠다 해서 좀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만 우리나라 한식당이 그동안 발달을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한식은 독특한 우리나라만 쓰는 식자재들이 있잖아요. 배추, 무, 깻잎, 깻잎 이런 거에요. 현지에서 조달을 못하는 거예요. 아, 그 음식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필요도 없었고.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는 씨앗 가져와서 심어보고도 하는데 이걸 좀 재배를 잘 못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김치도 만들어야 되고 깍두기도 담가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만 하더라도. 그렇죠. 배추, 마늘, 고춧가루. 그렇네. 마늘도 들어가고 고춧가루도 들어가고. 그런데 이거를 못 구해서 정말 비싼 돈으로 한국에서 공수받으면 대중성을 잃어버리고 되게 힘들었는데. 세상에. 우리 한국인들보다 먼저 그 나라에서 자리 잡고 일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일식 식자재를 유통해주는 식자재 업체들 있잖아요. 그렇겠죠. 그 업체들이 찾아와서 내가 무주가, 배추주가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거를 그 토착 환경에서 기어이 심어서 재배를 해서 갖다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농업기술력이 일본이 우리보다 조금 앞섰던 거죠. 그것도 거긴 또 장인이겠지.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모노주꾸리. 장인 정신으로 농사 짓는. 그래서 그게 맛이 똑같지는 않지만 토양도 다르고 기구가 다르니까. 하여튼 배추 비슷한 걸 가져오고 무 비슷한 걸 가져오고 깻잎 비슷한 걸 가져오더래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 한식당들이 일본 식자재 유통상들을 의존해서 식자재를 수급받았던 데가 꽤 많아요. 중남미 지역도 그렇고 아프리카 일부 지역도 그렇고 중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됐다? 역시 일본 중간 상인들이 폭리를 당연히 취하겠죠. 그렇겠네요. 우리 아니면 공급할 곳이 없으니까. 맞아요. 그런데 그거로부터 해방된다는 소식이 방금 김치공장. 그런데 김치공장을 거기다 세운다고 한들 거기서 재료가 필요한데 그럼 거기서 길러요? 배추를? 이제 이 공장은 기르게 될지 아니면 한국에서 가져올지는 모르겠지만 규모의 경제가 실현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탄탄한 수요가 있네요. 그렇죠. 탄탄한 수요가 있으니 단가가 싸지고 대규모로 납품하니까. 그리고 뭔가 QC에 맞춰서 딱 공급을 할 것이고. 예전에는 김치 비슷한 거. 깻잎 비슷한 거였는데. 맞아요. 야, 이건 배추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식당들이 본격적으로 발달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토양. 그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단순히 저는 현지에서 김치를 사 먹는 가격이 싸지면 사람들이 싸니까 좀 많이 먹게 될 것이고 그럼 세계화가 되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것들이 많이 있네요. 유통, 원자재 공급, 소부장과 관련된 거였네요. 지금 이렇게 한류 우리 음식, 김치라든가 한식에 대한 열풍이 불구는 있는데 이게 단순히 잠깐 벌어지는 유행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실제로 우리나라 음식들이 외국에서 보기에 프랑스 음식 이런 것처럼 그래 한국 음식은 이런 음식이야 라고 해서 딱 자리를 잡아갈 수도 있는 건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 어느 정도라고 평가할 수 있나요? 왜냐하면 반도체, 휴대폰 이런 것들은 시장 점유율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한식의 위상 이러면 너무 느낌적인 느낌이라 평가할 수가 있나요? 세계적인 수준까지 올라가기 직전에 와 있고요. 이미 올라간 것도 많고요. 이거 자부심을 느껴도 되는. 자부심을 느껴도 됩니다. 우리 특정 회사 제품이 워낙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면 그 회사의 제품명이 일반 명사가 되는 경우가 있죠.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호치키스. 스탬플러인데. 그런데 우리나라 이런 음식들이 이렇게 일반 명사가 된 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시베리아 횡단 열차 탔을 때 그 즉석 라면, 컵라면 주세요는 그냥 도시락 주세요 라고 불러기도 해요. 그 특정 네모난 가게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러시아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거의 50%를 육박해요. 많이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요네즈도 짜서 먹고. 네, 맞아요. 조리법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이미 그렇게 부르고요. 컵라면은 그냥 도시락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초코파이. 아, 그렇죠. 이런 것들. 배고파. 바로 그래서 이미 한국의 여러 이렇게 음식들이 이제 전 세계에서 각광받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일부러 이 예를 든 건데 아니, 교수님. 팔도라면이 한식입니까? 아니면 초코파이가 한식입니까? 그러게요. 이제 여기서 또 다시 돌아가는 문제가 생겨요. 한식 산업을 중흥합시다 라고 이제 우리가 인식했고 외국처럼 우리도 정부 뭐 하는 거야. 정부가 한식을 빨리 발달시켜야지. 옛날에도 그런 노력이 한두 번 있긴 있었어요. 그렇게 하는데 첫 번째 부닥치는 또 문제. 한식이 뭐예요? 그러게. 한식을 어디까지를 한식이라고 노느냐. 한식의 정체성. 제가 아는 제가 홍콩 쪽 사람들하고 좀 친분이 있어요. 근육 연구를 하다가. 그런데 홍콩 쪽은 한식 그런 머릿속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딱 두 글자예요. 김치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요? 치맥이에요. 그 무슨 인기 드라마가 많이 보고 나서. 네. 전전신화국. 네. 맞아요. 그 드라마로 치맥이 이제 아주 엄청 유행이었고. 그래서 이제 완전 문화처럼 돼서 스포츠 볼 때는 항상 치맥. 아. 이건데. 그러면 치맥은 우리나라 문화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게요. 사실은 우리나라 문화고 외부에서 내려온 것 같지만 우리가 발전시킨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한식을 좀 널리 인식하고 우리 이거 다 한식이다. 좀 우겨서 다 보급시키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문화. 한식에 대해서 얘기 말씀 많이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박종호 부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점심 하세요. 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마칠 시간입니다. 방송 내용 다시 들으실 분들은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팟캐스트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이어지는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 꼭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맛있는 한식 어떠실까 하네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우였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예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